결국은 이 사인 날인 투표지 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 날인을 거부하는 겁니다 법은 개인 도장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내규 같은 걸 바꿔 가지고 그냥 이미지 파일로 다 만들 수 있게끔 투표지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개표 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직계부에서 개표 3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한 수검표 절차를 추가합니다 현재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3원이 심사계수기를 통해 유관으로 확인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은 개수가 다 끝난 것을 유관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수검표 수개표로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는 것도 낫지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그 정확성이 입증되었으나 이게 다 가짜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에 개표가 진행될 때 개표 진행요원이 usb 카드를 꼽아 가지고 그 안에 여러분들 뭐죠 조작값을 입력해 투표지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게 덜통난 것이 부여 청장군 여러분들 개표장에서 정진석 씨가 그래서 여러분들 개우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장 좋죠 그러나 여기까지는 관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투표지 관리관 사인 도장을 이번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동안 일관되게 여러분들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사람이 요구했던 qr코드 대신에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 이거는 이번에 받아들여 졌습니다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는 이거 없이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거 이용해 가지고 qr코드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사람들의 정치 성향은 이미 선관위 가 다 확보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내주는 겁니다 어이 바보들 어이 천치들 어이 병신들 어이 바보 천치들 이거 하나 먹어 이렇게 해서 하나 양보한 는 겁니다 qr코드는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qr코드를 가지고 국민의 정치 성향을 파악해 왔다는 겁니다 이미 그 작업은 끝난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바코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중앙선거 관리나 국민들에 대한 정치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그것을 악용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악용하죠 그러니까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usb를 사용하고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가장 혁심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게 하면 부정선거 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어떠냐 만일에 법원이 실물투표지를 제출하는 요구가 있으면 그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에서 맞춰서 투표함 전체를 인쇄소에서 새로 만든 위조투표지 로 통과를 한 다음에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가장 강력한 정거물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조작으로 만들어서 국민의회에 발표한 선관위 발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크게 개의치 않지만 선거 무효소송이 발생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죠 2017년 여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 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득표지 개수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 따로 전산조작으로 이름들 후보별 득표수 발표 따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라 투표함 속에 있는 개수를 보겠다 후보별 득표수 개수를 보겠다 하도록 걱정하지 않는 것이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다 갈아치우면 되니까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위조투표지를 갈아치울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이미지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표지 관리관들의 이미지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관리관 도장에 사인을 찍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선거 사기 세력들은 엄청나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돼가지고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해라 하면 이미 발표한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실물 투표지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를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과 관련해서 다섯 번의 여러분들 재검표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이런 부정선거 증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 새로 만든 투표지들이잖아요 이 새로 만든 투표지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당일 투표지인데 자를 가지고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던진 표를 모았더만 이렇게 이름들 이런 함께 자른 표시가 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투표함 속에 한 2년 동안에 있은 투표지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투표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투표지를 모두 다 위조 투표지로 갈아치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들입니다 붉은 하살표 투표지 배추잎 사전 투표지 수만 장을 갈아야 되니까 이렇게 실수가 한 장씩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이게 다 뭐죠 인쇄소에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인쇄소에 어떻게 만들게 됐냐 사전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조 투표지 제조가 가능한 겁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사인을 찍는 것은 투표소에서 한 장 한 장 교부할 때 이것은 정본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그걸 없애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 빳빳한 사전 투표지들이 대거 나온 것은 이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다 jpg 여러분들 파일을 가지고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이런 짓들을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전 투표지입니다 사전 투표지는 앱선 프린트로 현장에서 프린트로 출력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걸 이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쇄소에서 절단계를 짜른 건 인쇄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인쇄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도 이런 짓들을 하고도 부정성 없었다고 외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세금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범죄 집단인 겁니다 그 범죄도 그냥 무슨 장물 학부 뇌물 이 정도가 아니고 국사범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남은 유일한 과제는 현재 선거가 한 100여 기일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국민들이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지 관리관 도장에 사인을 찍게 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인쇄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위조 투표지를 맞추는 그것을 중지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거죠 이거를 반드시 국민의 힘이 관절시켜야 되는데 그 바보 등신들이 진짜 중요한 게 qr코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국민들 정치 성향 파악이 다 끝났는데 선관위에